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랴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I'm still burning 이라는 이런 질문에 yes I am 이라고 고백한 예원의 신앙인들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497장 작사가는 캐더린 행키라는 분인데 오랜 투병 생활 중에서도 병상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중에 아프신 중에 병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작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온종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제목이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될 복음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희 랩런트 아이랑 이렇게 놀이터에 놀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미운 네 살이 되셨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세 살이셔가지고 새롭게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할 때입니까 그래서 놀이터에 갔었을 때 이제 어머니들 세 분이 이렇게 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랩런트에 가더니 이제 어집어집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이렇게 몸 찬양을 갑자기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조금 이렇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차 속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대시는 차암 선지자 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차암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차암 왕이라 지금도 내 맘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에 완전한 이 복음의 성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어제 유아부에서 찬양을 했다고 하던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참 어린이 찬양의 복음적인 가사가 이렇게 정확히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후정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되면 상당한 오해와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틀린 생각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스스로 답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 안 좋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원교회 강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원교회 이렇게 멋있는 송도님들과 만나서 포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쓸데없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포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새롭게 은혜 주시고 언약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24의 열정입니다 로마교회는 특이하게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다라는 것이 없이 다만 사도행정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본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듣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다면 모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지교회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전도자 바울과 만남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탄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가 세워서 세워진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을 사랑한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 모임으로 바울은 감사의 고백과 함께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평상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가서 세우지 않아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더욱더 뜨거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이 누리고 있던 복음으로 로마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경고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이 사도바울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굳이 본인이 세웠던 이 교회나 잘 돌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더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단임 목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될 텐데 그 한 지역에서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원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세계 현장을 보시려고 하는 단임 목사님의 마인드가 우리도 조금씩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나가서 다 현장을 보진 못하지만 생생하게 전달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이 예원교회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사대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우서 5장 13절에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24의 열정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올인하겠다라는 것에 힘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부이든지 전무이든지 중간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간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포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저 사람이 믿을까 불신함이 들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그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젠틀하시고 이분은 잘 믿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오지 않고 오히려 막 거부하시고 많이 반대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믿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14절에서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빚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이 체험한 더 깊고 높고 길고 넓은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체험되는 이 시간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월요일은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또 이렇게 썼던 걸 보고 보고 어떤 내용을 전달드려야 할지 적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놓친 것 없는지 다시 듣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집에 계신 랩런트들을 이렇게 다 재우고 나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새벽기도 하니까 이제 4시 30분에 마치고 이렇게 자는데 3시 30분에 이렇게 갑자기 눈이 딱 떠진 겁니다 갑자기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운 것처럼 갑자기 눈이 화짝 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깨우십니까 나 더 자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의 원고를 이렇게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현장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귀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시달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송도님이 저희 교구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가 무당이시고 영적 배경으로 인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귀신들이 막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 오신 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배운 것이 말씀 보는 거라 배운 게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말씀을 막 쓰려고 하면 귀신들이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실감이 납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분께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그걸 보시더니 아 이거면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날 남자 모임에도 참석할 것을 건면 드렸고 분명히 알겠다고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몸이 아파서 움직이시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들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달리시는 분과 함께 오신 사장님, 송도님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영적인 체험을 했겠습니까 전혀 영적 체험은 없으니까 이제 난 뭐 그런 거 안 믿는다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그분이 너무 시달리는 걸 많이 보니까 좀 영적인 것이 있나? 좀 도와줘야겠다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참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씩 들려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영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체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귀신이 오라고 해도 올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도우면서 복음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명을 드렸던 지난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어떤 한 분은 2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이제 교회를 싫어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남편분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분도 영적인 것을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성적이고 많은 남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조금 아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종교가 했던 나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이 제가 배운 게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또 잘 말씀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종교와 복음에 있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조금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더 인도를 받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둘에 완전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즘에 돌아온 무속인 분을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 다락방을 이렇게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놀리는 말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술에 깨웠을 때 다락방을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원교회 오신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우리는 이렇게 주문같이 외워져 있는 이분이 그분에게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메시지를 안 들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원교회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보아를 찾아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본당의 라스트 천에 응답을 붙잡고 202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에 이렇게 포럼하는데 이 연약을 붙잡으신 성도님들의 포럼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4달 전에 또 예웅교에 새롭게 오신 자매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라스트 천을 시작하게 되니 얼마나 부담될 수도 있겠습니까 이 자매 분께서 이제 한 분은 족발집을 하시는데 이분은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시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안 하시게 되면서 사업을 그냥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족발을 먹고 다시 추가를 시키면 이제 귀찮아가지고 왜 이렇게 또 시키냐면서 이렇게 썰어주고 이렇게 내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스트 천에 언약을 붙잡고 보니 마인드가 바뀌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라스트 천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동생 분은 아직 우리 후대에게 내가 할 말이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스트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분들의 포럼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다 역시 제자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인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라스트라고 했으니 이 성전에 대한 더 이상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지난 4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운께 온 지 이제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필리핀 박유회도 그 예수 성교계에 가면은 제 이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건축할 때 저도 유학 시절에 그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제 수준을 뛰어넘는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성전이 완공되는 걸 보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전도사 생활 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이렇게 시원치 않은 벌이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장가 나올까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지금은 떡떡거비 같은 아이 두 명을 잘 낳고 살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가진 것이 보건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퍼스트 무버와 이번에 주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딱 보는데 헌금을 보는데 목사님 중에서 이제 제가 3등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을까 그리고 또 라스트 천에 도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전부를 드렸다 할 만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고 창세기 3장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예수만 나의 주인이 되어진 것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이 예용교회가 더욱더 쓰임받을 것입니다 또한 2, 3, 7 나라를 사실적으로 성교하는 예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